뭔데? 안돼! 140 포라가 그냥 뛰어 버리고 뛰어 그냥 이거 못살려 못살려 그냥 뛰어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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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안돼 그냥 뛰어 그냥 뛰어 여기 바위에 그냥 좋은 법 가서 아니 죽는데 굳이 쓸만에 던져야 되니? 안전하게 하네 그러게 아 무서워 그냥 닦아야 될텐데 네 왔다 나이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어딨는지 모르겠다 어? 화킬 화킬 찍어야 되는데 여섯 명 남았어 나이스 나이스 얘다 얘다 얘 맞네 아래에서 방금 근데 카고칼 소리 났어 아 너무 무서워 잠깐만요 피치할 거 없고 자 이거 뭐 뭐 왜 나이스